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증 현황입니다. 자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일단 이슈 분석과 그리고 시장 출발 사항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제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막 커지고 하면서 야 이게 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는 있는데 우리 또 저기 서 팀장은 코로나 직접적인 영향도 줬겠지만 어제 뭐 담화하고 관련된 오후 5시에 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시장 저기 조정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뭐 조정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어떤 뭐 코로나19 때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을 어제 매도하신 분들이 그 원인을 알고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개인의 대거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좀 물량을 내놓으면 나는 그 물량을 좀 싸게 사겠다라는 대기자금도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내 물량을 던지면 살 것이다. 제가 심지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지인이 간호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이 좀 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주식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료들이. 그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주식장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주식을 일단은 나는 한번 이익을 실현해보겠다라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사겠다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겠다는 사람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사자 팔자가 수급이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 아니겠습니까.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에서 일단 매도가 확 나온 상태에서 매수가 싹 움츠리다 보니까 어제 물론 매수는 외군과 기관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죠. 하지만 전반적인 주식들에서 매수가 확 움츠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매수가 없다 보니까 종목이 오히려 오후 들어서 더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을 냈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수급이 그리고 심리가 이제 좀 변했다. 저는 그러한 변곡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탁금 규모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해외 시장은 또 여전히 안정적인 일을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율도 크게 유동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때가 있다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가장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어떠한 것들이 지금 코로나19냐 마냐 이런 것보다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대답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 이거는 견해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제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에둘러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지금은 일단은 그리고 첫 투명에 동참하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갖다 대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아직 어떻게 튈지 몰라요. 코로나19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에 100명 단위로 나오고 있고 지금 어제 담화에서도 보면 굳이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 3차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으면 3차 단계도 간다라는 것을 어제 총리께서도 언지를 주셨거든요. 저도 그 담화를 다 어제 직접 생존계로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덥석 주식을 갖고 있는다? 글쎄요. 저는 좀 너무 그런 건 리스키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펀드멘탈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건 분명히 해보이고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로 보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몇 개 확인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주식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이 순위를 좀 보거든요. 성남아 잘 방대 순위. 최근에 순위들이 따따따따따따 하고 또 올라왔어요. 한 보름 사이에. 그러더니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은 많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유동성이 확 꺼질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유동성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유동성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유동성들이 없었다면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스피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동성은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동성만 믿기에는 이제는 너무 유동성의 힘이 좀 그렇다. 어제 제가 이후 후반 타임에서 어제 출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표를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개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탁금은 많은데 이 고객의 탁금이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과거에는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자. 물론 주식을 사려고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주식을 사야 돼? 사야 돼? 이런 것처럼 돌다리를 두드려가자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조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수급은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 자금은 들어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머무르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좀 지켜보자. 너무 유동성만을 믿지 말자.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던져요. 끝에 가면 돈이 많을까? 주식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끝에 가면 주식이 많아져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를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IPO도 했습니다만 유상증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고객예탁금 증가속도보다 이 증가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그 애널리스트 보는 시각은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바이오가 올라갈 때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IPO라는 것들의 기준이 상대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가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치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PO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일부 한계기업들이 대규명 유상증자를 나오다 보니까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주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2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내가 한 줄 살 때 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2만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돈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에 가면 이렇게 변곡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식보다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게 과거에 제가 한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몇 번 본 저기 그 저 현상들이죠. 변곡점을 맞이하기 직전에 고문한 현상들이죠. 지금이 변곡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4만 원대 사는 거하고 지금 6만 원대 사는 거하고 돈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도 일단은 대개하고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주식도 많이 비싸져 있고 그러면 앞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시작을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괴리울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죠. 주가라는 게 EPS와 PR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차트가 되건 수급이 되건 기업의 순이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기업의 순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지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EPS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PER이 90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증가속도가 그 정도 되니까 PER을 주가 수준을 인정한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EPS가 떨어지고 있는데 PER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까지는 모든 투자자들이 대부분 해피했죠. 모든 투자자들이 해피했죠. 상대적인 강도가 있었죠. 지금 진짜 어디 30% 벌었다. 명함 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런 경우는 30년 계셨고 저도 한 20년 있었습니다만 몇 번 안 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평상시 장이다. 또 혹자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시나리오를 막 쓰다 보니 유동성 때문에 장은 안 빠진다.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장을 안 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쓰시는데 결코 그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캐시가 좀 필요하다. 캐시단의 종목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1% 남짓 0.25% 정도 뭐 RP 금리 준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주가 빠지면 0.2%가 아까운 게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계좌의 30% 이상은 현금을 꼭 챙겨놔십사. 그런데 그 현금을 챙기는데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할 때 팔 때 올라가는 거 팔죠. 떨어지는 거 손절을 못하는데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손가락이 아픈 거 손가락 아픈 놈들을 잘라내는 게 결국 가는 놈은 계속 가는 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택이나 가는 놈들은 냅두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좀 아픈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겠어요. 맞아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팔아서 물타기를 해버리면 손실이 커져요. 그거는 저희가 황금 팔아서 뭐를 샀다 이런 표현처럼 그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그런데 그게 심리적으로 편해요. 위안을 주는 거죠. 위안을 주는 거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심리적으로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 하면 저처럼 살이 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역행해야 건강한 살이 찌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변곡이 올 때 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엉덩이를 좀 빼고 맞습니다. 뭔가 좀 빠따리를 짧게 잡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아까 캐시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손절매라는 것들 그리고 과연 얼마에 어느 정도에서 잘라내야 되느냐 이게 투자자분들의 또 가장 큰 궁금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손절매를 몇 프로에서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런데 일부 책들에서는 10%의 손절매를 하라는 등 어떤 책들은 그냥 견뎌내라는 등 투자자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원칙이 정해진 게 아니라 투자의 성향과 투자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게 정해진 원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면 저는 견디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손절매는 계좌당 그러니까 종목당이 아니라 계좌당 총 손실한도를 먼저 정하라. 그러면 계좌당 손실한도는 어떤 분은 2%인 분도 있을 것이고 2%에도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어차피 이건 충분히 여의자금이 없어져도 먹고사는데 진짜 없어. 그러면 10% 20%에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10%라고 단순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천만 원 갖고 10%는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아하니 계좌에 한 두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요. 한 종목이 30% 수익이 났어요. 삼성전자 사서 3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500만 원씩 산 상태에서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50만 원인데 지금 한 종목은 아쉽게도 지금 내가 30% 손실이 났어. 뭐 정말 아무리 퍼시픽을 샀던 뭘 샀던 예를 들면 30% 손실이 났어. 그러면 30% 먹은 거는 내 돈이고 30% 손실은 내가 못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30%나 손해를 받는데 그렇지만 계좌를 전체 퉁 치면 똔똔 아닙니까? 그럴 땐 과감하게 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시간상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계좌를 불리고 여러분들이 손실 한도를 정한 상태에서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새겨들이셔야 될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계산할 건지 종목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그걸 여러분들이 차분히 이 방송 이후에 오늘 저녁 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답을 분명히 찾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키움증권 해외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에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자 Sie 원금 Brennan Let's go ono cup priv 유의